사장님, 콧배달 왔습니다. 고닭슈. 빤들 두고 나가주세요. 우리가 아주 할 말이 많거든요. 꽃길만 걸어요. 아주 깜찍하게 날 속여먹었네. 내 선의 배신으로 가빠? 하긴. 지혜비도 콜로 보낸 놀이든 내가 아주 냈지. 이래서 어린 것들이랑은 거래라면 안 되는 거였어. 내 돈 어디로 빼돌렸어, 심순성! 뚫린 입이라고 아주 그냥 막말을 하는구나. 네 명의 아주 긴 것 같지, 급라이. 난 뒷바닥에서 밤새 기다렸는데 네가 얘기했던 탑찬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 날 갖고 놓은 거야? 네 깎이 감히 해! 네가 빼돌린 거야, 네가! 너와 거리는 이걸로 끝이야! 티키타카 지분 따윈 필요 없어. 애초에 상종 못 타라 인간하고는 엮이지 말라 써야 했어. 방 회장 돈만 내놓으면 네가 진짜 심준석이라는 건 비밀로 해줄게. 내 관용은 여기까지야! 날 상대로 협박하는 거야? 폭로 전문가 급라이? 내 정체가 밝혀지면 너도 같이 아장나는 거야. 방담이의 친모 급라이가 딸을 죽인 사례자와 손잡고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하나하나 밝혀줘! 그만큼 못해 이 시장통 옆엔네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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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네가 확인해야 할 게 있어. 테이블에 있는 핸드폰을 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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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키타카 대표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매튜 리가 진짜 심준석입니다. 방담이의 친모 급라이가 딸을 죽인 사례자와 손잡고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하나하나 밝혀줘! 진짜 심히 먹어! 뭐야 이거 아이씨! 아! 으아이씨! 뭐야, 그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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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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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 자식! 무슨 슬픔이는 거야! 아이씨! 나왔다! 회장님! 이 메시지 뭡니까? 당신이 정말 심준석입니까? 금라이 대표가 딸을 죽인 살인자와 손을 잡았다는데 모두 사실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 들은 바 없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심준석이 만든 가짜 영상이에요. 가짜는 중고당 소중한 상황이었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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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제 끝났어. K.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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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